우리 언니는 지금 남편하고 계속 싸우는 게 보여요. 너무 시끄러워. 맞아요. 지금 요즘에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시어머님 모시는 일 때문에 전에는 제가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 보이다 보니까 못 모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모셔와야 된다. 저는 아 난 도저히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보고 어머니랑 사르르 하세요. 그럼 되죠. 제가 또 그거는 안 돼요. 그렇죠. 남편은 놓기 싫죠. 네. 그건 안 돼요. 본인도 욕심이고 그리고 남편은 아들 노릇을 하려는 건데 본인은 욕심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남편보고 어머니랑 사르르 해라 소리가 나오냐 하면은요. 본인은 이미 받을 거 다 받고 챙길 거 다 챙겨 놓고 지금 발뺌 하려는 거거든요. 그때는 오실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돈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작은 돈도 아니에요. 집 한 채 값을 받았어요. 집을 받은 게 아니고 집 한 채 값을 받았대요. 근데 어머님이 그때는 본인 맏며느리죠? 맞아요. 네. 본인한테다가 다른 형제들 안 주고 다 밀어줬는데? 저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모신다고 했으니까 어머님이 준 건데요? 아, 그때는 진짜 모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일단은 돈이 더 중요했고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받았잖아. 아, 근데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네. 그죠? 뒤바뀌었네. 지금은 성격을 너무 아니까 못 모시겠어요. 성격이 뭐 엄마들이 다 그렇지. 그래도 저하고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못마땅히 해요. 속 터질 것 같아. 아니, 본인은 다 본인 위주로 합리화시키고 받을 때는 괜찮았고 어머님은 어머님 해놓고 이제 돈 받을 거 받고 나니까 이제 어머님 성격을 알아서 못 모시겠고 그러면 돈 다시 뱉어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거지가 되는데요. 어머님 모시기 싫다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말을 뱉었으면 지켜야지. 어우, 답답해. 정말 욕을 할 수도 없고 근데 본인이 지금 와서 자신이 없어진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참고 해야죠. 약속을 하고 받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 그 돈을 다 뱉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만 나가면 돼. 남편보고 어머님하고 살아라 하세요. 그러면 되지. 인간의 도리상. 제가 또 몸도 많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더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약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힘든 일도 못하고 그죠. 어려운 일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막막해. 막막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이분을 어디다 내쫓아요. 어머님이 좀 성격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질 수는 없을까요? 아, 연세가 들수록 있잖아. 우리 사람이 거꾸로 돼요. 나이가 들수록 아기가 된다 그러잖아. 우리 아기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누워서 밥 달라, 기저귀 갈아 달라, 안아 달라, 재워 달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누워있다가 네 발로 기어요. 그랬다 두 발로 걸어요. 그 다음에 뛰어요. 거꾸로 또 걷다가 네 발로 기다가 눕는 거예요. 본인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건데 어머니를 굳이 못 모신다고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본인은 어차피 답답하니까 오셨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뭐 내가 굳이 본인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화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본인 선택인데 어머님을 안 모신다. 남편이 본인을 안 보겠어요. 보니까 남편이 굉장히 착해. 효자예요. 근데 내 아내한테도 잘하고 자식한테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효자기만 한 사람 아니죠? 네 맞아요. 네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아내한테 이 속물 같은 걸 느껴버렸어. 이미 이미 남편의 마음은 반 이상 날아갔어요. 돈 받을 때는 저렇게 애교를 떨고 어머니 어머니 하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 아프고 나니까 저러냐? 나 저런 인간하고 못 산다가 벌써 반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은 혼자 나와야 돼요. 몸도 약해. 일하기도 힘들어. 돈도 없어. 정말 거지 되겠어요. 근데 차라리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고 본인도 알바를 하시고 집에다가 가사 도우미를 붙이는 것도 있어요. 종일 본인이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 별나다 하지만 본인도 별나요. 아 네. 그쵸? 인정하죠? 네. 근데 본인도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 많잖아요. 사실 본인이 빠지잖아. 애들도 편안해요. 그럼 차라리 어머님이 애들 조금이라도 챙겨주실 분이지 지금 거동 못 하시는 거 아닌데요?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차라리 밖에 나가서 힘든 일 말고 소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시고 집에 요즘에 사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몇 시간씩 오는 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 오셔서 어머님하고 말동무 해드려도 돼요. 이 방법이 있는데 본인은 이런 방법 타협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싫다고만 생각한 거야. 그냥 어머님하고 살기 싫은 거야. 돈 받아 먹을 땐 좋고 뱉어내기도 싫고 어머님 모시기도 싫고 이 심보가 정말 고약해요. 본인이 이런 거를 내 자식이 그대로 보고 커요. 본인은 버리면 안 받을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난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이 당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남편하고 미안했다 하고 남편이랑 좀 타협을 하시고요. 내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라를 해보세요. 이해해 줄 거예요.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시고 다시 화학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본인이 힘든 일 못한다고 했지만 장사라도 해보고 싶잖아요. 네. 나가서 뭐 일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간단한 거요. 뭔가 할 수 있는 거. 힘든 음식 장사 이런 거 말고요. 장사를 하나 하세요. 일단은 지금 어머님한테 받은 돈이 좀 남아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서 본인은 밖에서 활동하시고 돈 버시고 그리고 집에 뭐 요양보호사가 오시든 가사도우미를 구하든 그렇게 하면서 사시는 게 좋아요. 본인 벌받아. 받은 게 있는데 무조건 어르신 싫다고 성격 안 맞다고 안 살 수 있어요? 남편도 성격 안 맞아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살다 살다 도저히 안 되는 이혼하잖아요. 본인도 원래 성향이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이. 근데 누가 물들였네. 주변에서 이거 너무 많이 들었어. 주변 사람들한테. 맞아요. 주변에서 같이 살면 그때부터 지옥이다. 아니 왜냐면 지들이 왜 간섭이야 남의 집에 화목할 수도 있는 집을 왜 불지르고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현명하게 못했기 때문에 분란이 있었을 거예요. 이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타협 잘하면요. 내 친엄마보다도 더 좋은 게 또 시어머니예요. 근데 본인은 어머님하고 성격이 맞진 않아. 근데 대신에 나가서 일하시고요. 어머니는 딴 분한테 막히세요. 그리고 저녁에만 보잖아. 그거 못 참겠어요? 그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못했잖아요. 네 못했어요. 처음에는 욕 나오려고 그랬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여기 왔을 때는 뭐라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 선녀님이 엄마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주변 사람한테도 물들었고 사실 자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또 오래 사실 것 같잖아요. 맞아요. 건강하셔요. 아니 자라면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이 보여. 그치?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래도 어머님이 조금 더 건강하실 때 모시는 게 좋아요. 거동 못하시고 누워있을 때 모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다들 요즘은 요양병원에 모시거든요.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으시고 건강하실 때 좋은 시간도 보내고 본인도 열심히 일하고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제가 장사도 하게 됐어요.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 네. 너무 말씀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